risks 희생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대의 향기 그대로 그치 뭐해 음 어 창구로 새해 저는 지금 엥뚱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봄봄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대의 한 길이 그대로 우리 가사히 이렇게 그대의 가압자이시 그대의 가압자이시 그대는 질역에 남은 너 그는 그의 러시아에서 성교실할 뻔 내용이 성교실할 뻔 성교실할 뻔 살아가다 놓으며 빚어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했던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너를 처했던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너를 처했던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다시 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지렸던 겨울을 지나 그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맨 뒤에 앉아 여러분이 저의 경우도 못해요 아이유 양밥이네 세상에 고마워 다 이는 우리의 노래 그대여 너를 처했던 순간은 나는 바로 알았지 그때로 너와 함께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 이제 뒤로 하고 말할걸요 그대여 너를 쫓은 순간 난 바로 알았지 그대여 너와 함께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